무릎통증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요? 염증일까요? 염증이라면 항생제로 안되나요? 무릎통증이 좋아지면 100만원도 인정 또 인정 노성형 충북 단양 2020년 6월 26일 무릎관절 무릎통증 무릎수심 지난 2020년 6월 13일 16일에 귀한 복용호기를 보내주셨죠 술이나 식초를 먹으면 귀에서 염증과 진물이 나와서 효소담은 제품을 먹으니 알콜없는 식초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좋다는 식초를 모두 먹어봐도 귀에 물이 나와서 효소담은을 먹을 생각이 없었지요 그러나 까다로운 식성이 아내가 식초를 안 먹는데 효소담은을 너무 열심히 먹기에 용기를 내서 먹었다고 하죠 이번에는 8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무릎관절이 쑤셔서 잠을 모시려던 무릎통증이 도움되었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효소담은을 드시기 전에 만약 무릎통증이 도움된다면 100만원에 팔아야 된다고 농담을 하셨었지요 왜? 술이나 식초를 먹으면 귀에 진물이 나올까? 노성형님은 60년 전에 폐결액이 걸려서 오랜 항생제를 먹은 다음부터 술이나 식초를 한 방울만 먹어도 귀에서 진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체계가 특정 물질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효소담은 제품은 귀에서 진물이 안 나올까?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에서 알레르겐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소담은 제품이 알레르겐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효소담은의 다중 발효 기술 때문입니다 효소담은은 완전 소화를 위한 완전 발효를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일본 백년 숙성식초시가 10억원을 뛰어넘은 제품으로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백년 숙성식초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이유는 식초는 백년을 숙성해도 식초이기 때문입니다 즉 출발이 혁신되지 못한 제품을 백년을 숙성한다고 혁신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제품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제품이나 제품 성분에 들어간 원료가 알레르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환자에게 더 큰 문제는 완전 소화를 못하고 오히려 장내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제품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게 제품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쉽게 설명해줄 수 없을까?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체계가 특정 물질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공격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물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먹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을 지키기 위한 좋은 인체 신호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겐이 들어오면 설사를 하거나 피부 발진이 일어나거나 생목이 오르거나 콧물 재채기를 하는 등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암과 아토피도 알레르기 반응일까? 암과 아토피 피부염도 알레르기 반응일까? 아토피 피부염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암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이니까요 즉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일으키는 염증 반응이니까요 물론 암이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점은 혼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즉 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효소다문은 알레르기 반응에 도움이 될까? 효소다문은 장이 건강하여 면역이 좋아지면 모든 알레르겐에 대한 면역 반응이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촉성 피부염과 같은 국소적인 알레르기도 도움된 복용 후기가 있습니다 염색 알러지, 모기 알러지, 목걸이 등 금속 알러지, 햇빛 알러지, 풀 알러지 등이 있습니다 먹는 알러지로는 생목 조임이나 밀가루 알러지 등이 있습니다 왜? 무릎 통증, 무릎 수심이 도움되었을까? 효소다문을 섭취하고 무릎 통증이 도움된 사례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소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여 관절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 건강은 면역에도 영향을 주게 염증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 통증 뿐만 아니라 무릎 물참과 부종에도 도움된 복용 후기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 효소다문 추천 효소 가려움과 통증은 염증 반응입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의 케어 365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효소다문과 같이 가족 모두가 짱의커가 되시면 어떨까요? 나는 짱의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